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에는 대구에 대구 동구 을에서 설을 계속 설 연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혹시 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아주 평안하고 즐거운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기 대구 동굴에 방촌시장에 나가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4시간 정도죠 명함 돌리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박가스를 사다 주시고 또 격려하고 막 화이팅 소리를 외치시고 말이죠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러한 참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월 20일 선관위에 총선 후보 예비 후보 신고를 했죠 따라서 제가 윤창중 칼럼상 TV 생방송을 할 때에 여러분 슈퍼책이라고 있죠 그 슈퍼책을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한 분이 2천 원을 보내주셨어요 2천 원 제가 뭐 슈퍼책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봤자 2천 원인데 그것도 좀 보내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지금 녹화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8개월 6월 24일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천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도서 판매로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광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갔죠 수도 없이 나갔죠 그런데 이제 슈퍼책을 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방송을 할 때에 슈퍼책은 보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입니다 제가 선거가 선거 기간에도 매일 거의 매일 윤창준 칼럼스랑 TV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황교안 플러스 유승민 황승민의 공동선대위원장 황승민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도 온갖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당을 만드는데 이런 편법도 하는구나 이런 편법도 쓰는구나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이 1대1로 합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대당 통합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당을 만든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당을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속셈은 뻔하죠 몸집을 크게 불리기 그러니까 무슨 고슴도치처럼 완전히 페인트 모션을 하기 위한 거죠 상대방한테 크게 보이게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한마디로 이건 사기위장정당이죠 당을 만들 때도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당을 만들자마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원대 복귀하려는 그 꼼수죠 꼼수 그래 우리가 원대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우파 보수 우파 표 분산시킬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가정스러운 아주 악랄한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추동했던 그 핵심 인물이 유승민이고 그 추동세력의 또 하나의 세력이 김무성인데 김무성이라는 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오너 역할을 하면서 황교안을 시켜가지고 유승민과 지금 합당을 당대당 합당이라는 쇼를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박형준 이건 이재호가 배우 세력이죠 이재호 홍준표가 지금 뒤로 숨어 있고 박형준이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건데 그 바지사냥의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이른바 빅텐트라는 말도 안 되는 통합을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위장신당을 합쳐가지고 그 신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당은 뭐고 이 신당은 뭐냐 이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과 유승민이가 만들겠다는 새로운 신당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집을 짓자 새로운 집을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새로운 집인지 헌 집 부서가지고 그냥 대충 신당 제업하는 건지 완전히 이건 사기극이죠 그런데 거기에 당대표나 공동대표나 이런 지도부를 만들지 않고 총선 때까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자는 거예요 선교 때까지 황교안과 유승민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당이에요 이게 무슨 당이냐고요 김무성이가 김무성이의 이른바 반문연대라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황교안이가 바지사장으로 나가고 유승민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큰소리치고 이래가지고 그 당을 만드는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자 공동으로 하자 그 속셈이 뭐냐 이거예요 그 속셈이 그 속셈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셈은 지금 황교안도 서울 종로 출마 이야기가 지금 몇 달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가 큰소리치잖아요 황교안 대표 나와라 종로에서 신사답게 한판 붙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 씨는 아무 언지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례대표에 나가는 방법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완전히 이낙연이가 데리고 놀잖아요 지금 그냥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공안검사의 아주 공안검사의 전형이죠 전형 참 정말 한심스럽고 참 이게 선거는 다 가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황교안 씨가 서울 종로든 어디든 출마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역구에 어디 나가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전국의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례대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뭐냐 유승민이가 이른바 황승민 공동선대위원장에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겠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동구을에 유승민이가 출마할 수 있느냐 출마조차 할 수 있느냐 지금 완전히 화라산처럼 터져버린 대구 동구을에서의 반유승민 정서를 과연 유승민 씨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큰 소리는 쳤지만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다는 것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빼지는 달아야 되겠는데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자신들은 비례대표로 가는 거예요 비례대표로 그러면서 어떻게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그야말로 기형적인 제도를 기형적인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미래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하여튼 당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 비례대표당을 당에 황교안과 유승민이가 들어가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 신당을 공동선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 이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꼼수가 없을까 과연 유승민이가 지금 과연 대구 동구을에 본인이 출마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제가 지금 대구 동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새로운 신당 새신당 그 신당에서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새로운 집이라고 하는 그 위장 신장 개업한 그 신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여기 대구 동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봐라 내가 탄핵을 내가 주동했지만 두도했지만 내가 나오는 게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꼼수 때문에 원래 근본적으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른바 가설정당 그냥 왜 공사할 때 이 파이프로 대충 그냥 무슨 간판 만들지 세우는 그러한 가설건물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사실상 원대 복귀해가지고 그 신당이라는 거기에 주는 공천을 받아서 여기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는 방안이 유승민의 속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흉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언론인 출신으로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대구 동구을에 신당에 또 다른 후보를 주고 자신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또는 도망을 가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완전히 비례대표로 빠진다 그 비례대표로 그렇게 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황교안과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편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하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승민 선생이 미치고 환장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이 3%입니다 3% 깨고 나온 바른미래당하고 똑같아요 3%입니다 이 3% 정당을 갖고 지금 황교안 씨가 유승민하고 왜 그렇게 합치려고 하느냐도 참 그 속셈은 뻔한 거죠 자신의 그 위기에 처한 그 지도력을 뚫고 나가려는 극복하려는 그 속셈 아주 음영한 속셈이죠 그리고 3%의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면 3%밖에 안 될 걸로 생각했느냐 당연히 그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유승민도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뭐냐 완전히 이것은 그냥 거푸집으로 말이죠 크게 고슴도치처럼 몸을 부풀려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원대에 복귀하려고 하는 수작이요 수작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이거 정말 재미있는 얘기에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칠 경우에 이른바 지금 각 당이 갖고 있는 현재 지지율 단순 합계가 있죠 단순 합계 그 단순 합계보다도 10%가 떨어집니다 하하하하 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갖고 있는 각자의 지지율을 합친 단순 합계 지지율도 지지율보다 1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새로운 보수당도 오픈빨이야죠 오픈빨 그 다음에 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또 합쳐서 얻을 수 있는 그 오픈빨 신당 개업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하게 되면 폭망한다 이게 여론조사로 그대로 나왔어요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0%만 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40%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 중에서도 66.8% 그러니까 한 33, 34%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황승민 신당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유승민 황승민 신당 그 황승민 신당 황승민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보수 우파 중에 40%가 이미 환매를 느껴가지고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면 낙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TK에서는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황교안과 유승민의 신당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나락으로 밀어놓은 신익의 친박 배신자들의 대동단결에 불과하다고 그 실체를 보수 우파의 아주 정상적인 보수 우파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당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기존 보수 우파의 40%가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이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당선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황교안과 유승민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냥 완전히 압승하는 겁니다 압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 한 마디도 지금 비판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못 본 척하잖아요 완전히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야비단 등 그렇게 완전히 못 본 척합니다 오히려 우파들이 지금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유튜버 우파 유튜브 중에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뭐냐 보수 우파 신당 이른바 황교안과 유승민 공동합작의 황승민 신당이 나온다면 그건 완전히 뭡니까 탄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적으로 그 보수 우파라고 하는 중도죠 중도 중도 보수 우파라는 신당 때문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압승한 압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합치면 보수 우파의 신당은 30석 40석 미만의 군소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황교안 유승민이가 말로는 반문연대를 위해 무조건 뭉치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뭐냐 이건 완전히 문재인한테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뭉치지 않으면 문재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황교안 씨가 어제 오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뭉치게 되면 결국은 뭐냐 문재인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 과연 당신의 진정한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대구의 동구 의뢰소 윤창중 칼럼스당 TV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생방송을 할 때 절대 슈퍼책에 이렇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평강한 설 연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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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ס